내 직원 준비했어 겨누 사치 올리지도 않아 대바보 우리 엄마는 1등석을 take a seat 어릴 적 좋아한 여자와 배 대신 그녀는 내 덕에 출연해 매거진 나는 손 마시고 있잖아 에너지 어릴 땐 배고파 울어 대 매일 시끄러 쳐맞고 낼 질 알매미 움직여 얻어야 했어 난 개미 이제는 초인종으로 대 뺨이 다 온몸에 감기는 토피 명품을 도배 내 퍼피 사체를 위해서 벌린 나만 사치 된 시각에 나 털린 목숨을 걸고서 챙겨지 전진 방법은 알잖아 no 앞일은 바뀌지 너네는 다르지 하는 말이라고 no 그때 수원 끼니로 백반 청국장 6천원 나 체크한 건 아니고 적은 짐 마치